이번에 준비한 곡은 I Miss You라는 노래고요. 저희 곡 중에 발라드인 곡이에요. 우리의 흑역사. 저희의 연습생 시절. 시절부터 해서 저희가 데뷔하고 많은 분들한테도 사랑받았던 그런 시기를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. 근데 저거 좀 슬프다. 울어? 방금 좀 울뻔했어, 나. 제가 부분부분 개사를 좀 했거든요. 저도 랩 가사를 다시 쓰고 내일의 시간을 팬분들과의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산다는 말을 썼어요. 저도 그 말을 쓰면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. 그리고 날씨가 너무 힘든데요. 날씨가 너무 힘든데요. 이번 무대가 조금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저희의 성대의 역할이 커요. 이제 각자의 성대가 충실히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성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. 성대 아끼는 거예요, 지금. 이 셋이 다 높아요. 다 막 지르고. 저는 그나마 괜찮아요. 끝부분만 세게 지르면 되는데 둘은 그래 우리가 유닛 했으니까 둘이 성대 좀 내놓고 둘이 성대 좀 내놓고